지금 황금완숭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황금완숭이는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황금완숭이는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황금완숭이는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황금완숭이는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황금완숭이는 희귀 동물이기 때문에 네! 친아빠 맞아요. 요즘 과격한 행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요즘 많이 걱정입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아!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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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신비! 안 돼! 안 돼! 예전에 신비의 아빠가 오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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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기를 처음 낳다 보면 미숙하고 아기에게 제대로 된 걸 못해줄 수도 있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도 깨닫고 아기에게 좀 더 올바른 육아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이 친구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너무 좋고 이 친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 친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친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